잘 들어갔디 그래도 잘 짜나봐 안짤래 조금 짤래 아 봤어? 정민아 이긴 것 같다 현 씨 촬영 중이라서 아 예 나 촬영하고지 다 찍어주세요 좀 말받을게요 앞에 여기 유머날라핀 줄 해가지고 가는데 앞에서요? 아 죄송합니다 왜? 아 근데 현 씨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저도 현 씨는 다 친척 아이가? 다 친척 있지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잖아 현 씨 진짜 오랜만에 본다 현 씨는 이거 안생길만 왜? 또 생긴 몰라가지고 뭐라카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생긴 몰라 생긴 몰라 뭐라 그래 조금 어이가 없었다 방금 방금 때려봤어 ㅋㅋㅋㅋ ㅋㅋㅋ 컨트롤샷 아 너무 컨트롤샷 너무하게 묶이셨는데 나이스 흘렀다 뒤로 넘어갔다 우측에 갔으면 저거 딱 붙어졌네